소파이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세그먼트가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첫번째가 다들 아시는 랜딩, 랜딩 비즈니스, 두번째가 파이낸셜 서비스, 세번째가 테크놀로리즈 플랫폼 비즈니스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 부분은 학생 대출이 있고, 개인 대출, 주택 대출 이런 대출들이 있죠. 전통적인 재무 매개변수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신용도를 평가하죠. 학점, 교육과 관련된 거, 학교 이런 걸로 평가를 하고요. 밀레니얼 세대 커뮤니티 사이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소파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이낸셜 서비스에는 스퀘어 캐시 앱과 유사한 금융 서비스 앱, 소파이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파이 머니, 소파이 인베스트, 소파이 크레딧 카드, 소파이 릴레이, 소파이 프로젝트, 소파이 랜턴이라는 이런 소파이 앱이 있고요.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뒤에 살펴보고 커네러지 플랫폼 관련해서는 갈릴레오 이야기 했죠. 인수해서 API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낸셜 서비스에게 API 인프라 스트럭처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결제 투자 관련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업체들은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오뱅크 API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영진은 2017년 성희롱 스캔들이 있어서 그 CEO가 사임을 하고 2018년 2월에 여기 보시는 앤서니 노토라는 이분이 들어왔는데 소파이를 이전 소파이와 이후 소파이로 나눈다고 해요. 회사가 완전히 바뀌면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경영진이 상당히 우수한 경영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후임 CEO가 지난 2년 동안 기업 혁신을 하면서 지금의 소파이가 되었다고 하니까 명성이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대출 쪽은 성숙기 비즈니스에 속하죠.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성숙기 비즈니스에 속하고요. 얘네가 가지는 빅픽처 빅픽처는 시스템과 금융서비스 두 부분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이걸로 노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 은행 대비 적은 인원수로 비용도 줄이고 대출 비즈니스 수익성은 높아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모기지 대출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봤던 여기 파이낸셜 서비스 이 부분이 소파이의 핵심 어떻게 보면 소파이가 이쪽에 큰 베팅을 한 겁니다. 캐시 앱에 도전을 하는 거죠. 소파이 앱을 보시면 소파이 앱에 자금을 예치를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옵션으로 옵션을 이자받는 걸 옵션 선택해서 이자를 받게 되고 그게 아니면 주식을 사거나 암호화폐도 살 수 있고 ETF 이런 쪽에 투자가 되는 앱이고요.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파이 프로텍트는 보험이죠.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및 임대보험 같은 보험상품 서비스 소파이 릴레이, 지출 개요, 본인 신용 점수 계산,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파이 워크를 이용하면 비즈니스 오퍼링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기업의 재정 지원 및 서비스도 제공하고 랜턴을 통해서 인보이스 파이낸싱, 신용 한도 등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다는 게 기업 가치를 이야기할 건데 소파이의 자료, 여기 숫자는 랜딩 부분, 대출 부분은 2020년 예상이 여기 나오는 5억 1,400만 달러 그 다음 테크놀로지 플랫폼 부분이 1억 3백만 달러 파이낸셜 서비스는 아직 미미하죠. 1,100만, 기업 부분은 마이너스 80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이낸셜 서비스가 2025년 예상 1,100만 달러가 11억 6,400만 달러죠. 총 매출의 1분의 1이 평균 153%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매년 153%씩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거라는데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얘네 예상대로라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갈릴레오 이야기 했죠. 그죠? 갈릴레오를 인수하면서 인수 전과 인수 후에 보시면 계좌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3천만에서 5천만으로 이렇게 계좌수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됐다고 하니까 이 갈릴레오는 비자가 인수한 플레이드와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갈릴레오 통해서 CAGR로 55% 연평균 성장하고요. 마진도 62% 마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료만 가지고 기업 가치를 한번 해보면 대출 부문 가치는 따로 계산을 안 하고요. 과거에 한번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소파이를 팔려고 했어요. 그때가 80억 달러였거든요. 이야기된 게 80억 달러 이야기가 나오다가 파이난셜 타임즈 기사에 있던 건데 이거였는데 그래서 대출 사업 가치를 이 앞전 25%씩 계속 이게 지금 25%씩 매년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이것까지 계산해보면 PSR을 15배 주고 하면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죠. 77억 달러를 대출 부문이 차지한다고 보고 금융 서비스 부문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파이 금융 서비스 앱 사용자 수와 캐시 앱과 비교해서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면 캐시 앱은 현재 레이팅을 준 수가 72만 6천이고 별 점수가 4.6이에요. 소파이는 5만 6천이고 4.8인데 그럼 이거 나누면 7.7% 정도 되죠. 7.7% 캐시 앱의 월평균 유저 보면 3천만이거든요. 캐시 앱의 월평균 사용자 수가 3천만인데 그럼 7.7%를 곱하면 230만 유저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실제는 230만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유효하지 않더라고요. 유효하지 않은 방법이고 또 따로 스퀘어와 비교해보면 스퀘어 시가총액이 약 1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실제 소상공인하고는 B2B 쪽은 400억 달러 캐시 앱 가치가 700억 달러 정도 시장에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700억 달러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캐시 앱 중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캐시 앱 매출은 약 15억 달러입니다. 소파이 금융서비스의 2025년 이거 아까 봤던 이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11억 6400만 달러죠. 2025년에 그러면 이거를 비율을 계산해보면 이거 나누면 1.164를 1.5로 나누면 77%를 차지하거든요. 77%를 차지하죠. 그러면 동일한 비중으로 놓고 보면 거꾸로 역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 가치가 540억 달러죠. 그러니까 2025년에 540억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40억 달러가 될 수 있는데 이 540억 달러를 현재로 어떻게 할인해줘야 되잖아요. 넷 프리젠 벨류로 할인해야 되니까 540억 달러를 할인율을 40%로 줬는데 벤처기업 통산 할인율이 40% 정도 됩니다. 40%를 5년간 할인시키면 약 1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77억 달러 100억 달러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테크놀로지 플랫폼 부분 갈릴레오 API 인수한 게 12억 달러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개정수 2배 아까 늘어난 거 봤고 2020년 예상 매출이 이 정도 되거든요. 1억 3백만 달러 되는데 앞서 봤던 62% 마진 이거 계산하면 이 숫자가 비슷한 기업이 트윌로우가 약 그로스 마진이 이 정도 나와요. 이 기업이 현재 약 36배 정도 받거든요. PSR을 이 정도 받는 비슷한 기업을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따로 이건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37억 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37억 달러 100억 달러 77억 달러 다 더하면 214억 달러 기업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구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은행 라이선스 취득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소파이에서는 이 효과를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되면서 에비타 마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기 뱅커 차트 요거를 통해서 더 붙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거까지 고려도 해봐야 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소파이의 스펙 IPOE의 거래 구조를 보면 오너십이 지금 요 두 가지 요 둘 그죠? 요거 두 개를 합치면 11.6% 가 되죠. 그죠? 그러면 금요일날 시가총액이 야후파이낸스에 가서 보시면 요게 나와요. 그리고 가격이 나오죠. 요기 11.6%니까 시가총액의 11.6% 역순하면 요게 나오겠죠. 그죠? 이 가치는 지금 162억 6천만 달러가 나와요. 거기에 지금 워런트가 2,800만 주 정도 있다는데 요게 11.5달러에 워런트 행사하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 고려를 좀 해야 되고요. 자athers who fell to you is